가장 많이 나올 지적공부 중에서 경계점 좌표 능부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자 한 방이면 끝납니다. 방문과 클라스 경계점 좌표는 어느 땅이라고요? 신도시에 있는 땅들이죠. 신도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자 이름이 강부자가 아니고 무슨 부자일까요? 고부자입니다. 고부자. 자 그래서 경계점 좌표는 무슨 부자가 살고 있다고요? 고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고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자는 다른 데 놓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죠. 자 그러면 경계점 고가 뭐예요? 고유번호죠. 고유번호. 부는 뭘까요? 부호 및 부호도입니다. 좌는 좌표죠. 좌표.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살고 있다. 그중에서 부호와 부호도 좌표는 다른 지적공부에 놓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초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상황으로 오른 것으로 나열된 거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무슨 부자? 그렇죠. 고부자입니다. 그래서 고부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집어넣고 이동 사이에 고부자가 있나요? 안 보이죠. 그럼 정답이 아니죠? 자 2번 볼까요? 그렇죠.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및 부호도. 아 여기 보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다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무슨 부자가 살고 있다? 그렇죠. 고부자가 살고 있다. 그 중에서 부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다. 다른 지적금 부었다. 꼭 숙기에서 여러분 꼭 합격하시기를 부탁합니다.